산소에 대한 적이장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습 중에 하나가 윤달에 산소를 손보면 달이 나지 않고 괜찮다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윤달이 시작되니까 산소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합니다. 산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럴 때 가족들 회의를 하거나 문중회의를 하거나 또 보통 보면 살아있는 분들의 기준으로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는데 이것은 여러분 출발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집을 자녀들이 손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계시는 집은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안부를 물어야 된다. 지금 계시는 것이 편안하세요? 집에 비는 새지 않으세요?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이걸 먼저 물어야 되듯이 똑같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산소를 손볼 때도 할아버지 어떻게 잘 계세요? 하고 문안 인사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집을 손보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 기본 상식인데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할아버지 생각하고 상관없이 돈을 많이 들어서 시간을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할아버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도 아니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이나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아니 할아버지 산소라면요. 그럼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서 할게요. 안 물어봐 우리끼리 의논했대요. 아니 당신의 집을 내가 손본다고 안 물어봐 하면 당신 기분은 어떻겠나 하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때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달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거는 꼭 일려드리고 싶네요.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소통을 못하면 할아버지한테 안부를 해도 대답이 없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는 분한테 꼭 묻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계셨어요? 또 자손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서 대화를 해보면 전부 다 돌아가신 뒤에 삶 속에 어쨌든 내가 사용했던 몸이란 것, 인연으로 인해서 거기에 확실히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즉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보면 전부 다 그 신경 안 쓰게 화장해서 깨끗하게 뿌려달라고 다들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자손이 또 와서 인사도 해야 되니까 남겨놔야 되겠다고 이렇게 꼭 산소를 쓰려고 그러고 또 심하면 안되면 또 화장을 해서라도 납골탈에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돌아가신 본인에게 물어보면 너희들도 거기 와서 불을 비니 안 보니 참석했냐 안 했냐 이런 거 하고 다투기도 하고 돈을 냈냐 안 냈냐 이런 거 참 보기가 참 안됐다. 그냥 깨끗하게 오셔버리면 신경 쓰지 않고 나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도 자손들도 신경 안 써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다 대답을 해요. 제가 들어보면 너무 현명한 말씀이잖아요. 왜? 지금 옛날같이 우리가 저도 종손의 장손이나 대가족이 다 지만 다 와서 같이 산소 풀을 깎고 얼마나 즐겁게 했는데 지금은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돈만 보내준다든지 아예 관심도 없으면 하는 줄도 몰라. 그렇다는 거죠. 그럴 바에 아예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덕분서쿨에서 권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식사할 때마다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조상님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낸다 그러고 좋은 데 가시라 그러고 이렇게 밤을 때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서 밤을 때마다 고마운 표현을 즉 우리 일반적으로 말한 제사를 늘 지내라는 덕분서쿨 아주 좋은 것에 지혜로운 일상의 생활에 그것을 고마운 표현을 넣어서 해버리면 따로 안 해도 된다고 조상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덕분서쿨에서 가르쳐주는 제사법을 일상에서 사용하라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한테 신호를 보낸 데 여러분은 못 받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어가.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달에 해야 되는가? 이걸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은 농경사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윤달에 공달이라고 농사에서 조금 비어있는 시간이거든요. 절기를 윤달에 맞추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때 시간이 좀 남으니까 손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 하면 공달이다 해서 읍는 달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공달이라서 해를 안 잇는다. 이런 말을 누가 또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공달이라고 윤달에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비가 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윤달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수리하세요. 당장 사람 불러가지고 수리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비가 샌으면 얼른 수리해야지. 그래서 윤달까지 기다리면 윤달이 지금 몇 년도에 있을지 몇 달에 무슨 달에 있을는지 그걸 다 찾아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상님 집은 윤달을 기다리면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바르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났으면 즉시 아세요. 무엇보다도 부모님, 조상님께 우선으로 우리가 고마운 표현적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은 아프다. 택시 불러서 가면서 아니 할아버지 집 수리할 때 날 받아서 좋은 날 해야 된다고 맨날 그런 거 기다리고 윤달까지 기다리고 아니 자기 자식 아플 때 윤달 기다렸다가 택시 태워서 병원에 갑니까? 당장 택시 불러서 날도 안 받잖아. 시간도 안 보고 막. 그런 거 보시라고. 일상에서 내 행동과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 이번 기회에 바르게 아시고 즉시 해주세요. 나의 부모님이잖아요. 우리가 지구에 있게끔 해주신 참으로 고마운 분인데 무슨 날 따지고 무슨 날 기다리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행동이라는 걸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할아버지 산소는 할아버지께 묻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불편하다면 즉시 도와드리는 게 자손의 된 도리다. 이렇게 바르게 알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